하나, 댓글에서 피스 좀 그만하라 그러던데? 아, 진짜요? 다행히 있습니다. 너무 피스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. 평화는 평화입니다. 피스. 마우셋! 네! 어? 주기는 혹시 왜? 아니야. 뭐 먹을래? 아침부터 곱창순두부를? 네? 저는 아침부터 무겁지 않게. 어, 곱창순두부. 야, 우리 밥 하나 시키고 뭐, 면 이런 거 같이 먹자. 저는 형님들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. 저는 형님들 따라 드시겠습니다. 드겠습니다. 우리 그거 있잖아. 야, 그럼 카메라들이 되니까 수고하네. 코치님이 BTS냐고. 이거 또 나이파봐. 쓰여주세요. 전주라서 전주 비빔밥을. 이거 안양에 소담 비빔먹수 있어. 아냐, 아냐. 전자레인지. 샤씨는 함씨씨. 이까지 먹죠? 이렇게 먹어야 공싹하는 거예요. 아침부터 짬뽕에 김밥에 떡볶이에 순대 정도 먹어줘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승현이 타고난 줄 알죠? 노력형이에요, 노력형.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아침부터 짬뽕에 김밥에... 야, 살바라게. 믿음직하다, 진짜. 아침부터 먹물을 보니까. 허호대 유튜브. 허헤헤헤. 다 먹고 갔는데 선형이 혼자서 숙소가 늦네요. 채워야겠어, 너 때문에. 응! 네? 선형 안녕하십니까? 왜? 어디 가십니까? 나 지금... 오전에 볼 일이 좀... 아, 저기? 가시죠. 예. 따라 간다고? 예. 아니야. 형님 즐거운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무슨 쇼핑? 하하, 치아플로 가는 게 다 쇼핑이냐. 하하, 예, 그러면은... 아니, 형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아니, 안 봐. 네. 팬들이 이제 좀 심심할 때가 됐으니까. 피이스. 난 지금 아무것도 하지않고있다 라곤아 요 what's up? I love you bro 프리미엄 프리미엄 이거 촬영중입니다 잘생긴 코치님 역시 나중에 농구 안해도 너네 아빠처럼 살거야 TV에 나올거야 감독님 이거 KBLTV입니다 감독님 KBLTV인데 혹시 뭐 사신거 없으십니까? 네 어 찬이형이다 하하하하 그거 화장품 똑같애 될겁니다 저희는 비행기 탑니다 히스 형님 여기가 금수지로 살면 같아요 지금 들어왔는데 왼쪽으로 가래 내 몸이 오른쪽으로 리니스석에서 너무 편하게 와가지고 현실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 너무 꼼꼼하고 좋네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하하하하 기미들 하하하하 의외선 의아 모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